예전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예전 회사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뭘 해야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행보를 정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뭔가를 찾고 싶어서 떠났는데 찾지 못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좋은 기회로 영화도 찍고 그다음에 이번에 XX라는 웹드라마도 촬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남은 여러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야겠지만 그리고 EXID 활동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회사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스템이 뭉치기가 쉽지 않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멤버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demás, 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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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